이번에 설명해 드릴 보드게임은 Dimension 입니다. 1인부터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1인도 가능하다는게 장점이구요. 퍼즐형 게임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고 맞추는 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Dimension 이라고 하는 추상 전략 게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판이구요. 그 다음에 5개의 색깔 3개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슬을 놓는 공간인데요. 1층에는 7개, 2층에는 3개, 3층에는 1개, 이렇게 총 11개의 구슬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구슬 개수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개를 다 올려놓으면 11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드가 있구요. 카드를 잘 섞어서 6장을 펼칩니다. 이렇게 6장의 목표 카드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공을 놓아라 구슬을 놓아라 라는 거에요. 간단하죠. 뭐 그대로에요. 까만색 구슬이 인접하면 안된다. 1층이든, 똑같은 1층이든, 위층이든, 서로 만나면 안된다. 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같이 인접해야 된다. 인접하지 않은 것은 무효다. 라는 거에요. 그 다음에 하얀색 구슬과 주황색 구슬을 합쳐서 4개만 써야 된다. 정확히. 근데 여기는 하얀색 구슬 2개만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하얀색 구슬 2개, 주황색 구슬 2개만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모든 색 구슬이 하얀색 위에 있으면 안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얀색 구슬 위에 아무것도 올라오면 안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얀색 구슬이 맨 위에 있든지, 아니면 2층으로만 짓든지, 아니면 1층만 놓던지, 뭐 해당 얘기죠. 그 다음에 파란색 구슬이 하얀색 구슬보다 많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6가지 조건을 다 맞추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 점수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시간이 있겠죠. 모래시계를 동시에 탁 해서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 조건들 가만히 보시면, 뭐 지금 여기 상충되는 게 많이 없는데 이런 조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조건들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접해야 된다, 인접하지 말아야 되는 똑같은 구슬인데, 이런 거는 그 내용을 보시고 제외를 하거나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건들을 살펴본 다음에 자, 모래시계를 딱 준비해 놓고 시작과 동시에 올려놓습니다. 네, 올려놓아서 이 조건에 맞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사용한 구슬만큼 다 점수가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이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빠요. 이 조건을 보시고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조건에 맞게 한번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조건, 까만색이 인접하면 안 된다. 까만색은 한 개만 사용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는 인접해야 된다. 파란색, 초록색은 인접해야 된다. 파란색, 초록색 전부 다 인접해 있지요. 이렇게 다 인접해 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네 개만 사용해야 된다. 흰색 두 개, 주황색 두 개. 자, 주황색 두 개 있고요. 여기에 흰색 두 개 있고요. 이렇게 4개 사용했죠. 그 다음에 흰색 위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 흰색 구슬 위에 아무것도 없죠. 2층을만 쌓았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흰색 구슬보다 많아야 된다. 흰색은 두 개, 파란색은 세 개. 이렇게 조건이 달성했어요. 그래서 저는 총 10개의 구슬을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10점이에요. 10점이고요. 여기에서 각 조건에 맞추지 못한 게 있다면, 한 조건당 2점씩 깎으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조건을 못 이뤘다 하는 경우에는 2점을 깎으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됐으니까는 10점이 되죠. 그냥 그대로 그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루지 못한 조건 하나당 2점씩 깎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섯 가지 색깔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 보너스 토큰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보너스 토큰. 총 6라운드로 하기 때문에 최대 6개의 보너스 토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만들었다 하면 보너스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얻으면 나중에 6점이에요. 6점. 만약에 5개만 얻었다. 그러면 3점. 그러면 4개만 얻었다. 1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개 얻었다. 0점이에요. 기본 3개는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 3개는 얻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2개만 했다. 마이너스 1점. 그 다음에 1개만 했다. 마이너스 3점. 1개도 못 얻었다. 마이너스 6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 조건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춰서 구슬을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제시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아침에 딱 제시를 해놓고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약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퍼즐형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게 학생들이나 또는 모임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디메이션이라고 하는 추상 전략 게임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